안녕하십니까 통학과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풍만이들 아 우리 요즘 공부하면서 신경 쓸 것도 엄청 많은데 이 주변 상황이 참으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도 잘 적응해주고 있고 잘 따라와 주어서 정말 장풍이는 감동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계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고 막 6월 학력평가도 있고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풍만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어? 이럴라 악물고 해야 돼 라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은 공부 방법에 활용할 만한 흥미로운 소재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내가 흥미로운 검사를 하나 찾아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내가 늦은 것 같아 어 보니까 우리 연구소에 많은 풍팸들이랑 이걸 한번 해봤거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들어봤죠? 혹시 이 MBTI를 모르는 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MBTI는 정신적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이렇게 4가지 지표 중 자신이 선호하는 경향을 구분지어서 나누는 성격 검사의 하나입니다 4가지 지표마다 2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 16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죠 사실 이 검사 결과가 성격적 특성과 행동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편한지 또는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참고할 수 있어서 요즘 굉장히 많은 풍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객관적인 이유보다 사람의 성격이 16가지밖에 안 돼? 다 다른데? 그냥 재밌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MBTI입니다 요즘 이게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우리 흑마이들 공부하다가 그냥 공부하다가 좀 쉴 때 한 번씩 나는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을까? 한 번 재미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한테 질문 답변 게시판이라던가 인스타 DM으로 장풍이의 MBTI 유형을 물어보는 풍마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봅니다 나의 유형은 무엇이냐? 바로 ISFJ 용감한 수호자 성격 유형이라는 것이지요 딱 나야 용감한 수호자 용수 우리 풍마이들이 내 성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 굉장히 I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S 현실적이다 그리고 F 논리보다는 감정을 따르고 J 굉장히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 내가 은근 낯을 가리잖아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따르다 보니까 어우 내가 슬픈 영화를 못 봐 슬픈 영화는 시작하면서 끝까지 울어요 그리고 내가 30분 단위로 그렇게 시간을 계획적으로 쪼갰어요 이야 다 맞아 신기하게 다 맞아 그런데 그냥 성격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습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공부법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우선 제 유형인 ISFJ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공부할 때 이런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배우고 싶어하는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학습 유형은 독학을 잘해 많은 양의 정보를 잘 기억하기 때문에 암기도 잘해요 특히 감정에 호소하는 정보일수록 아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면서 느낌이라던가 감정들을 막 자극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공부하다 말아야 되면 맨날 엄마 생각했대니까 엄마 효도한다고 그래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습하면 학습 능률을 올릴 수가 있고 반대로 내용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기만 하거나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지 않으면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이래서 국어랑 사이를 못했어요 야 이거 뭔가 좀 짜릿짜릿합니다 물론 지금 이 학습 유형이 완전히 장풍이랑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학창 시절과 현재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기를 잘해 그런데 항상 암기를 지루하게 하지 않고 암기법을 막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걸 강조하잖아 그지 사실 이거는 나의 학습 유형 방법이고 또 이 방법이 학창 시절에 정말 효과를 본 방법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풍만이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계속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착한 국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성을 찾아요 내가 이런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할 때 그 시에서 님 아니 왜 꼭 님이 나라여야만 하는가 국가여야만 하는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 그냥 떠난 거 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의 작가가 스님이셨고 그리고 독립투사였었습니다 또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지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조용한 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더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풍만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 능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부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사실 계속 숙제야 숙제 이게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풍이랑 전혀 다른 유형인 우리 풍팸 중에 한 명이 ESFP 스타일로서 내가 이걸 즐기는가에 대해 관심을 굉장히 두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공부에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성격이 ESFP인데 지금 조용한 독서실에서 혼자 고립되어 공부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다면 그래 그 성격 유형에 맞춰서 공부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지요 ESFP가 아니더라도 친구와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 친구가 모르는 것을 막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설명한 부분을 친구가 잘 이해했을 때 아 그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 그러면 더 잘 알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학습 능률도 오를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이 흔히 생각하는 최고의 공부 방법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전교 1등이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작년에 의대에 간 선배가 이렇게 공부하려더라 이러한 공부하는 방법 등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공부 방법이 나에게 무조건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짧으면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앞으로 더 많은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풍마이들의 숙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해 보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반드시 빠른 실내에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풍마이들에게 시행착오가 있어도 괜찮을 만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가면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면 일단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해봐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장풍이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캐스트를 보고 나의 공부 방법과 또 다른 공부 방법이 있는 풍마이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신의 공부 방법과 팁 난 이렇게 공부하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 나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가 잘 되더라 이런 자신만의 공부 방법과 팁 그리고 MBTI 유형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 다양한 공부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다 공부한 것 이상으로 한번 효과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면 할수록 할 것이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공부지요 자 6월 학평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를 위해서 우리 모두 계획 꼼꼼하게 세워서 오늘도 실천을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풍마이들 이렇게 조금 힘든 시기 몸관리 잘하고 건강 잘 챙기면서 즐겁게 장풍이랑 공부 해요 오늘도 우리 풍마이들 한번 힘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통학과학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니 포에버